핫독이 앞장난 친구들과 회전목마 부르기 여러분들 안녕? 저는 핫독이라고 해요 오늘은 이 놀이공원에 내 친구들이 숨어있다면서 찾아보려고 해요 진짜 도저히 못하겠는데? 여기 어디쯤에 있을 것만 같은데 들켰다 어 메이스크림이다 어 형 안녕 우리 회전목마를 내가 이거 도저히 못하겠는데 다른 친구 한 명도 숨어있다고 하니까 여기 누구 있다? dbs 같이 불렀던 혜랑이잖아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저랑 회전목마 다 떠나볼까요? 제가 혜랑님 이런 거 아주 잘하시네 목소리 그만하고는 떠납시다 이거 맞아요 잠소리야? 내가 슬플 때마다 이 노래가 찾아와 세상이 동근 것처럼 머리 떵글떵글 인생은 회전목마 우린 매일 달려가 언제쯤 끝난 난 잘 몰라 엄마 벌써 정신없이 달려왔어 좋은데? 스빙어 어찌로 돌아간 시계부터가 어려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어 어 어 빅노이즈 everything brand new 어렸을 때처럼 바뀌지 않는 걸 찾아놨었단 말이야 왜냐면 그때가 더 좋았을 날 본전을 잘 부른다 그러니까 인생은 회전목마 인생은 회전목마 우린 매일 달려가 언제쯤 끝나 난 잘 몰라 소장님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빙빙 돌아올 우리의 시간처럼 인생은 회전목마 엄마 벌써 정신없이 달려왔어 스피드업 어제라 돌아간 시계부터가 청춘까지 뺏은 연재 탓할 것은 어디 없네 22세에게 너무 큰 벽 그게 말로 하고 싶어도 어려웠어 가끔은 어렸을 때로 돌아가 불가능하단 건 나도 잘 알아 그 순간만 고칠 수 있다면 지금의 나는 넌 나았을까 오케이 달려가는 미터기 또 눈 올라가 기사님가 어색하게 눈이 맞아 창문을 열어보지만 기분은 좋아지지 않아 그래서 손을 밖으로 쭉 뻗어 쭉 뻗어 흔들리는 택시는 어느새 목적지에 또 달랬다고 해 방 하나 있는 내 집안에 손에 있던 짐들을 내가 힘들 때마다 이 노래가 찾아와 세상이 당당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회전목마 우린 계속 달려가 언제쯤 끝날지 잘 몰라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이번이 계속 될 것처럼 빙빙 돌아올 우리의 시간 전에 이제만 회전목마 하랑씨 I'm on a tv show You never even know 사실 얼마나 많이 불안했는지 정신없이 둘러서 어딜 봐야 할지 모르겠어 틀린 나에게 보란 말이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영원히 계속 될 것처럼 영원히 계속 될 것처럼 빙빙 돌아온 우리의 시간처럼 빙빙 돌아온 우리의 시간처럼 빙빙 돌아온 우리의 시간처럼 빙빙 돌아온 우리의 시간처럼 민식으로 탈 곳은 어디 없네